과거에 누군가한테 가슴에 상처를 줬나요? 대못을 박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하고 계신가요? 유명해지고 싶나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사과를 하세요. 들키기 전에 사과를 하세요. 들키고 나서 상처받은 사람이 방송에서 그 인간 얼굴을 보고 트라우마가 다시 돋아나서 구역질이 나서 인터넷에 본인의 아픈 과거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상처를 들쑤시며 그렇게 밝히고 나니깐 이제 와서 여론이 무서워지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하차를 하고 자숙을 하고 이딴 태도를 취하지 말고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예전부터 늘 하던 이야기지만 오늘도 연예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연예인 될 사람이면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세상이 세상이다가 보니까 연예인으로 데뷔하려고 하거나 연예인이거나 이러면은 다 과거가 까발려지기 마련이잖아요. 하다못해 유튜버나 BJ마저도 과거에 나 이 사람 친구였어요. 누구누구 지인이었어요. 이러면서 다 과거가 까발려지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누가 좀 유명해지고 누가 좀 실력이 좋은 것 같고 이러면은 하나둘씩 자국 과거가 털립니다. 이 사람도 학폭이래. 저 사람도 학폭이래. 진짜 막말로 프로그램 하나에 한 명 정도는 꼭 이런 학폭 문제로 하차를 하거나 이미지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을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내가 성격이 섬세하고 내면의 예술적인 걸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누가 봐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불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보통 뭐 섬세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경우 무대에 올라와서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원래 타고난 얼굴이나 풍채, 분위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일진,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 때는 사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나를 무서워하고 내 주변 친구들이 다 엄청 잘 나가는 애들이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같이 못된 짓을 하고 일진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유달리 이렇게 연예인들 쪽에서 일진인 과거, 학폭 과거 이런 것들이 늘 나오는 이유가 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응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학폭 진짜 싫어하고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의 과거를 너무 숨기기에만 바쁜 방송인들의 이 태도를 조금 꼬집고 싶습니다. 우선은 학창 시절에 받은 상처는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사람이 놓아줄 줄 아는 경지가 오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1년에 한 번만 봐도 내 한쪽 불알 같은 친구가 있고 매일 연락해도 비즈니스인 사람이 있고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놓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마음을 좀 컨트롤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는 매일매일 강제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수년 동안 한 건물에서 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내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 소문이 한번 잘못 났다 일진한테 찍혔다 그때부터는 지옥의 시작입니다. 인간관계를 놓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환경이고 아직 마음에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나이에 몇 년 동안 강제로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할 때 꽉 가지고 있을 때 받은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낫지를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친구하고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말싸움 한 거는 다음 날이면 까먹는데 학창 시절에 받은 상처는 밤에 잠들기 전마다 맨날 떠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학창 시절에 학교라는 그 공간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젯밤에 춤을 연습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난 내일도 당장에 이 춤을 연습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침에 학교를 안 가버리고 바로 연습실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입장에선 진짜 미친놈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제 와서는 왜 저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담임이 제가 학교에 가는 날이면 학생들 다 있는 곳에서 친구들 다 보는 곳에서 꼽을 주던 그런 순간들 쟤는 뭔데 연예인이냐? 우리 학교에 예체능 전국 수상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걔도 학교 열심히 다녀. 쟤는 뭔데 학교에 안 나오냐? 저렇게 연습한다고 지가 걔를 이기냐? 저런 애들 보고 난 따라 라고 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애들 다 있는 곳에서 그냥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슬럼프가 오거나 막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다른 일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진짜 학창 시절에 들었던 저런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학창 시절에 받았던 상처는 정말 정말 오래간다는 이야기예요. 학창 시절에 괴롭힘을 받은 사람은 그 괴롭힘 때문에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안 하던 학교를 안 나오던 학교 선생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던 정말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던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학폭 피해자예요. 제가 학교를 잘 안 나가서 그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하는 줄도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 10개 상위대학 중에 하나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대 700 정도를 치고 막 대회도 나가고 하는 파워리프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서울에 올라와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창 시절에 너무 괴롭힘을 많이 받아서 본인이 강한 남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도 날 지켜주지 않았고 선생들도 날 지켜주지 않았고 부모님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면서 그냥 나를 지키는 건 나여야 한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가 파워리프터가 되었습니다. 공부가 더 좋다. 운동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학폭이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괴로운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게 학창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만큼 사람한테는 중요한 순간인데 그 시절에 사람을 괴롭히고 다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선생이 사람을 때리면 뉴스에 나온다. 직업 중에 도덕성의 가치가 높은 직업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 그런 직업이겠죠. 선생님도 강단에 서는 직업이고 연예인도 무대에 서는 직업이고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면 도덕성의 기준이 좀 높을 겁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예술하는 게 꿈이고 연예인이 꿈이고 유명해지고 성공해지고 싶다면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자기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애들 안 괴롭히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내가 꿈도 없고 방황하다가 노래나 춤이 정말 내 길을 찾아주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서 방송을 타는 사람들도 있겠죠. 과거에 본인이 저질렀던 일을 되돌릴 수 없어서 정말 후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방송에만 나오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걸 다 숨기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과거에 누군가한테 가슴에 상처를 줬나요? 대못을 박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하고 계신가요? 유명해지고 싶나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사과를 하세요. 들키기 전에 사과를 하세요. 들키고 나서 상처받은 사람이 방송에서 그 인간 얼굴을 보고 트라우마가 다시 돋아나서 구역질이 나서 인터넷에 본인의 아픈 과거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상처를 들쑤시며 그렇게 밝히고 나니까 이제 와서 여론이 무서워지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하차를 하고 자숙을 하고 이딴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든 방송이든 뭐든 나올 때 처음부터 딱 밝히고 이야기를 하세요. 과거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진짜 희망함 있고 친구들 많이 괴롭히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예술이 너무 좋아서 꿈을 찾고 하나하나 이뤄가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 제 얼굴을 꼴도 보기 싫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너무나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있고 용서를 받는 기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세요. 학폭 의혹이 터지니까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줄 거예요. 이러면서 뻔뻔하게 있다가 역풍 맞고 다시 사과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어차피 통편집인데 왜 경연을 해요. 이러면서 질질 짜다가 지가 애들 울릴 때는 생각도 안 하던 게 인광보로 돌아오니까 피해자인 마냥 처 울지 마시고 처음부터 딱 내가 잘못한 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분명히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은 기가 셉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제대로 풀어낼 곳이 없으면 나쁜 길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뻔뻔하게 시청자들을 속여가면서 본인 돈 벌게 해달라 성공시켜달라고 끈척 어필할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